경기도 구리시 사보. 4.15 총선 부정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거짓말하느라 참 애쓴다. 경기도 구리시 부정선거 아니라고 주장하면 부정선거가 사라지냐. The World is Freedom United에서 진행하는 생명의 항해 TV 안재철입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사진 속에 그 사람을 찾습니다. 168회 방송으로 4.15 총선 부정선거 경기도 구리시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사건을 마치 정당한 것이냐 거짓의 거짓을 늘어놓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거짓말을 규탄하는 경기도 구리시 4부 4.15 총선 부정선거 탐방 루퍼 시리즈 43회 방송입니다. 저는 부정선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시장에 부정선거 개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와 악과 여러분 뭉치고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버젓이 거짓말을 늘어놓은 것만으로도 이번 4.15 총선 부정선거는 의혹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민교군 의원이 4.15 총선 부정선거 관련 기자회견장에서 들어올린 경기도 구리시의 4월 15일 당일 본투표지가 사전투표 개표 테이블에서 나온 것임에도 끝까지 아니라고 주장하는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야 심지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자까지 만들어 버젓이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경기도 구리시에서 나온 4월 15일 당일 본투표 용지 여러 장을 개표 창간인이 훔친 것이라고 온갖 조롱을 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5월 28일 사전투표 및 개표 공연시연회 자료집까지 발행하면서 소위 온갖 생쇼를 다하고 있고 검찰에서도 나서서 도둑질환을 한 잡범으로 몰고 있어 이에 대해 정확한 반박을 하는 자료를 계속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사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월 28일 사전투표 및 개표 공개시연회 자료집 31쪽에 나온 관외 사전투표함을 CCTV가 없는 헬스장에 보관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이라고 써 있으면서 설명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CCTV가 없는 헬스장에 관외 사전투표함을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 그렇죠. 그 주장은 우리가 주장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에는 사실 확인이라고 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 말인데요. 아주 그들은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애를 쓰고 한 흔적이 절절히 묻어난 내용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기관이 이렇게 앞장서서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으니 참 나라가 꼬리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외 사전투표함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라고 주장하는 사진은 경기도 구리시 선관이 개표소 안에 체력단련실이며 파란색 가방은 투표소로부터 인계받은 투표록 등 선거관계서류가 들어있는 선거가방이라는 것입니다.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감한 다음에 투표록 그리고 다른 선거관계일체 서류를 투표관리인이 선거 가방에 담아 투표함과 함께 개표소로 이동합니다. 개표소에서는 정확한 개표를 위해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인계받은 투표록 등 선거관계서류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관계서류가 들어있는 선거가방 등은 개표소 내 별도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웃기지 마세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영상은 결정적으로 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저희가 발견해서 보도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개표소에서는 정확한 개표를 위해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인계받은 투표록 등 선거관계서류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관계서류가 들어있는 선거가방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말이 안되는 소리 그것도 말이 안되는 소리가 아니고 거짓말이라고 하는 영상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소리라는 소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상은 4월 15일 구리시 개표현장을 일일이 촬영하여 방송한 NWS 내외방송의 영상을 제보받아 공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다음과 같은 장면을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구리시 개표현장인 구리시 체육관에 입장하기 위해 선거관리인들이 투표함을 들고 서 있는 모습들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들고 있는 것은 플라스틱으로 몸 뚜껑과 몸통이 제작된 4월 15일 당일 투표함이고 그 옆에 같이 들고 있는 천가방이 바로 체력단련장에 보관되어 있다. 지금 큰 사단이 난 선거사무라고 쓰여져 있는 사전투표 관외투표지가 들어가 있는 우편봉투가 들어있는 가방입니다. 이 천가방에 선거사무라고 쓰여있는 글씨 아래 흰색으로 된 어느 동네에서 투표한 것인지 쓰여있는 레이블이 붙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구리시 개표현장에서 찍은 사진 중에서 이 장면을 고화질로 찾을 수 없었으나 이제 우리가 새로 발견한 이 동영상에서 캡쳐를 해서 보니 동구동 제11투표소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거관계서류가 들어있는 선거가방이라고 하면서 이 선거가방을 개표소 내 별도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자까지 만들어가면서 거짓말을 뻔뻔하게 해대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른 투표함과 함께 이 선거사무라고 쓰여진 사전투표관의 투표지가 든 가방을 애지중지 개표현장으로 들고 들어가는 모습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장대로 선거관계서류가 들어있는 선거가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십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투표함입니까? 아니면 투표함과 함께 자질구려하게 남은 선거관계서류가 들어있는 선거가방입니까? 이 날이 도대체 어떤 날입니까? 4.15 총선 날입니다. 지금 4.15 총선 개표하러 투표함을 들고 가면서 그것도 혹시 투표함을 분실할까봐 특공대처럼 경찰이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표현장인 구리시 체육관으로 들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투표함과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도 되는 선거관계서류를 애지중지 두 손으로 들고 간다는 그게 말이 됩니까? 다음 장면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투표함을 잔뜩 쌓아놓은 곳에 여성분 한 명이 이것저것 지시하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이분은 아마도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분으로 보이는데 개표현장을 진두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동영상에 찍힌 여성분이 우리가 구리시 체육관 체력단련장에 사전투표 관외투표지를 보관한 그 선거사무라고 이렇게 씌어진 청가방 지금 시끄러운 가방이 그 가방입니다. 그 청가방을 젊은 청년들이 보관하러 체력단련장으로 들어갈 때 그 청년들에게 체력단련장으로 옮기라고 지시를 한 그러한 모습이 찍힌 바로 그 여성분으로 제 눈에는 보입니다. 입고 있는 의상이 같은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 선거사무라고 씌어진 청가방은 분명히 구리시 사전투표 관외투표지가 들어있는 투표함이라고 하는 것을 100% 증명하는 결정적인 영상이 됩니다. 그리고 선거사무라고 씌어진 사전투표 관외투표지가 들어있는 투표함인 이 말썽이난 청가방과 함께 구리시 개표현장인 구리시 체육관의 체력단련장으로 임시 보관하러 들고 가는 아랫부분이 녹색으로 칠해진 상자를 자세히 보기 바랍니다. 바로 이 상자는 개표현장인 구리시 체육관 밖에서 사전투표함을 들고 줄을 서서 대기 중이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상자와 동일한 물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의혹이 생깁니다. 도대체 이 상자는 무엇인가? 이 상자에 4월 15일 당일 본투표지 용지를 넣어 보관했다고 거짓말을 늘어놓을 것입니까? 별의별 4.15 총선 부정선거 작태가 다 벌어졌으니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든 지방선거관리위원회든 다 똑같지 않습니까?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더하면 더했지 절대 2등을 하지 않는군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하는 그런 소리를 듣죠. 잘났어 정말. 이제 우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변명이 거짓임을 다른 것을 통해서 결정적인 내용을 또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한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관리 매뉴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이번 4.15 총선 부정선거를 총괄지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한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하라고 발행한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그냥 정상적인 업무 과정 중에 하나로 발행한 것인데 결국 이번 일로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되고 말았던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장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명한 대로 제2항 관외선거인 해석용 봉투 우체국 인계 사전투표 기간 중 매일 해석용 봉투 우체국 인계란입니다. 여기에 사진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사진은 관외선거인 해석용 봉투를 수장씩 묶어서 보관용 가방에 넣을 준비를 하는 것이고 아래 사진은 관외선거인 해석용 봉투를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 같은 선거사무라고 씌운 청가방에 넣은 장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소에서는 정확한 개표를 위해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인계받은 투표록 등 선거관계 서류를 확인해야 할 상황이 있어서 그 서류를 들어있는 선거가방을 개표소의 별도 장소에 보관하고 있다고 100% 거짓말인 이야기를 들어놓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장하는 선거가방은 이처럼 자기들이 발행한 선거관리위원회 매뉴얼에 나온 것처럼 이 선거가방은 처음부터 오로지 관외선거인 우편봉투만을 보관하기 위해 제작된 청가방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떻게 명명백백한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이 청가방이 사전투표지를 보관한 가방이 아니고 선거관계 서류가 들어있는 가방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공익제보한 부정선거라고 제보한 개표창간인이 사전투표를 개표하는 테이블에서 무더기로 나온 본일 4월 15일 당일 본투표지를 가지고 왔다고 얻어왔다고 그것을 선거 가방 사무 가방에서 훔쳐왔다고 검찰까지 동원하여 닭다를 녹잡고 거짓에 거짓을 늘어놓고 있습니까? 하기사 한번 거짓말을 하면 그것에 깨 맞추기 위해서 거짓에 거짓을 늘어놓게 되죠. 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4.15 총선, 부정선거의 증거가 차고 넘쳐서 아무리 거짓말을 하더라도 다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간첩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있죠. 대한민국 내에서 공산화를,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키기 위해서 공산당들한테 넘어간 간첩들이 드러나지 않지만 무지 많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반공교육을 하면서 자라났던, 들었던 교육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표어가. 뭔지 모르세요?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자수에서 광명찾자 이렇듯 많은 증거가 넘치고 넘치는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4.15 총선 구리시에서 벌어진 부정선거가 절대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4.15 총선 부정선거를 기획한 자들은 2017년 5.9 대통령선거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도 대규모 부정선거를 회책했었는데 그에 대해 항의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고 대충 넘어가는 것을 보고 정말 간이 부었었죠. 물론 지금까지도 간이 부은 것은 가라앉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왜 그들이 가라앉지 않았느냐고 간땡이가 부은 게 멀쩡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도 부정선거 주범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됐는데도 따지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끝까지 버티고 심지어는 엉뚱한 자들까지 피해자인 사람들도 아닥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 부정선거 아니라고 기자회견까지 하는 멀쩡한 놈들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4.15 총선 부정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와 우정사업본부 선에서 이루어진 부정선거로 규정하는 것이 저희는 매우 의아합니다. 그들이 무슨 이유로 그 짓을 합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국회의원이 됩니까? 그들은 그저 월급 받고 일하는 자들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 CCTV에 보인 특수봉인지를 주범으로 바꾸는 자들이 다른 어떤 뒤로 몰래 어떤 이익을 보았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그저 용돈이나 받는 그저 쪼물에게 불과합니다. 결국 이번 부정선거로 가장 큰 덕을 보는 자들이 범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부정선거를 획책한 자들은 정권의 핵심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되는 자들은 그것도 결국은 작은 덕을 보는 자들일 뿐이고 다른 이유를 가진 자들이 넘치고 넘칠 정도로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들의 온갖 부정부패, 온갖 패악질을 숨겨야만 하는 세력이 이번 부정선거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15 총선 부정선거의 배후 세력은 사전투표를 조장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부정선거의 배후 세력이 여야를 넘나들고 있다는 것이 정말 한심스러운 일이고 이번 4.15 총선 부정선거로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하고 조롱하는 후진문국 대한민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4.15 총선 사전투표에서 대량의 조직적인 불법 조작이 이루어진 것이 더욱 놀랄만한 일인 것은 지난번 설명해드린 바와 같습니다. 2020년 4월 10일 아침 9시 47분에 올라온 동아일보 인터넷 동아닷컴에 의하면 문 대통령 부부 총선 사전투표 참여 투표 동료라는 기사가 타이틀로 올라왔더군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들도 사전투표장을 찾았다고까지 보도했습니다. 이들이 사전투표를 한 이유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방역을 위한 차원으로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고 기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중공 바이러스 사태로 국민을 생각해서 사전투표를 했다는 너스레를 떤다고 제게는 들렸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까지 모두 나서서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발언을 쏟아내며 국민을 선동하더니 결국은 부정선거를 기획하기 위한 한바탕 쇼를 벌였던 것입니까? 혹시 이 사람들이 간이 부은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예전에 한참 불렀던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생각나는군요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이들이 정말 세상 모르고 사는지 세상을 무시하고 사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요 이들만 그랬습니까? 심지어 제1야당의 대표와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라는 사람들마저 나라를 구렁통이로 끌고 들어가는 월컴 투 커뮤니스트 게이트 공산화 게이트 입구에서 장단을 맞추며 국민을 선동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일본이 많이 나올 거예요 좌측으로 지금 여기 우개 부분이지 좌측으로 있어 이렇게 많이 있을까요? 네 왜? 왜? 아니 이렇게 많이 줄 수 있어요 여기 몇 사람? 아니 이렇게 많이 줄 수 있어요 Republicans 제일 높은 것 같네 에헷 너무 맛있어 저는 부정선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시장에 부정선거 개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와 악과 여러분 뭉치고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유튜브에 들어가 생명의 항해 tv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월피스프리덤 유나이티드는 미 연방정부 승인 세금공제번호 501c3를 보유한 비영리 법인입니다. 더월피스프리덤 유나이티드는 지난 20년간 1945년 대한민국의 해방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을 지원하고 6.25 한국전쟁 당시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낸 미국의 인도주의와 인류애를 세계에 알리고 확고한 국가안보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려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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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